제95회 어린이날을 기념해 6일 포항미르치과신관 아트센터에서 열린 제23회 경북어린이날 포항근잔치 댄싱노래경연대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경북일보가 주최하고 경상북도교육청과 포항교육지원청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경북지역 초동학생들이 대거 참여해 점화대에 끼와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이날 대상은 흥겨운 음악과 함께 화려한 춤동작으로 관중들의 박수갈치를 받은 박윤아 학생의 6명의 헨리아 벨리 댄스팀이 차지했습니다. 대상에게는 경상북도교육감상과 트로피 상금 40만원이 수여됐습니다. 또 동해추 6학년 어린이 10명이 함께 안무를 선보인 성혜진 학생의 9명과 콩토리 사랑콩을 시원한 음색으로 부른 강가인 학생이 각각 댄스 노래 부분 금상을 차지해 교육장상과 트로피 상금 3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외의 댄스 부분 은상은 정연정 학생의 6명의 두화팀, 동상은 1에서 4학년 어린이 5명이 함께 피전댄스 밸리를 선보인 구종초 밸리댄스팀, 인기상은 전희연, 김도연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장려상은 흥애초의 김나연 학생의 3명과 최섭인, 김나연, 정유진 학생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노래 부분에서는 김초은, 김유진 팀, 김민정 학생, 김세은 학생이 은상, 동상, 인기상을 각각 받았습니다. 장려상은 제철초의 김경윤 학생의 4명과 유광초 백한일 학생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경북 어린이날 포항근잔치 댄싱노래경연대회는 경북일보가 어린이날을 기념해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북일보 김용국입니다.